저의 형제 강화문 강렬이 되신 분은 최초 2점으로 다운로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웃기지 마세요. 형제는 완전히 펜스를 고운다는 이유로 꾸리려면 끝내 지시의 의견을 늦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저 통화당 공산에다가 예비시간되면 제가 가게 될 텐데 천천히 천천히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수당 우양원 자, 스마트엔스피 앞으로 한 번 시민의 이름으로 수고 목소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자에 계신 분은 가방에 계신 분이 그는 수업소에 계신 분 그리고 세종모라이가 앞에 계신 분들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세종모라이가 계신 분들 가방에 계신 분들 전부 들어오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전학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을 감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동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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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에서 왔다 합니다. 내 대, 내 대 반갑습니다. 반태, 만태 자, 여러분 예매 시간이 되니까 귀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천사시로 얼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파트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앉아서 주여 예배 시간에 시가 송축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늘을 위하를 빛받으십니다. 하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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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위하여